안녕하세요 그리고 지금 자기보기 할게요 바로 할까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이비스입니다 예 안녕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 경기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룹이구요 공연에 앞서서 저희 소개부터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비스의 비타민 예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비스의 끼쟁이 막내 아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이비스의 리더 서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연쇄상분들이랑 벌써 두번째 공연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한강에서 공연하는건 처음인데 또 이렇게 관객분들도 많고 새로운 공연상에서 공연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구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곡은 넥스트레벨과 수얼라입니다 박수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 연쇄상분들의 공식 계정 인스타도 있고 저희 베이비스의 유튜브 그리고 인스타도 있으니까요 많이많이 팔로우 해주시고 오늘 촬영하신 영상 사진들은 올리셔서 태그해주시면 저희 모두 달려가서 좋아요 댓글 달아드릴게요 네 그러면 바로 시작할까요? 좋아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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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5. 5. 6. 6. 7. 9. 9. 10. 10. 10. 11. 11. 16. 16. 17. 17. 17. 17. 18. 18. 19. 19. 눈을 놓쳐 난 절대 포기 못해 I'm on the next level 저 너머의 문을 열어 Next level 널 결국엔 내가 부셔 Next level 코스모에 탈 때 같이 Next level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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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난 문을 열어 그 빛은 내가 봐야 Too hot too hot 난 궁금해 매치겠어 이 다음의 패틴 스토리 I'm on the next level 저 넌 너의 문을 열어 Next level 널 결국엔 내가 부셔 Next level 코스모에 탈 때까지 Next level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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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on the next level 더 강해져 자유롭게 Next level 난 광야의 내가 아냐 Next level 야수 같은 달을 느껴 Next level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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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xt level 공연 오늘의 눈을 열어 저의 눈을 열어보는 중 Next level Next level Next level Next level next level 감사합니다.